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? 호환? 호환이나 이런 거 올라오게 하고 자... 사운드를 틀어볼까요? 사운드가 저한테 안 들어와서 사운드는 제가 따로 PSVR로 사운드를 빼서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채팅 치면은 제가 아마 조금 딜레이가 돼서 보기는 할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제가 채팅을 쳐드릴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글 많이 올려주시고 너무 못한다고 극딜 넣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랑은 괜찮으신가요? 지금?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사운드랑은 대략 맞춰놓기는 했는데 아, 아. 사운드 괜찮죠? 괜찮다고 말해줘요. 여러분들 말 안 하면 제가 몰라요. 일단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레벨업을 해놓기는 했어요. 다 잡고 간 건 아니고 아직 안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게스트코인 신부를 잡으러 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한 번 정도 레벨업을 하고 갈 거고요. 현재 스테이터스 보여드릴게요. 현재 개몽사 레벨업은 21, 14, 15, 16, 13 그리고 현재 횃불, 사탄총, 그리고 도끼 들고 있습니다. 다음은 소리가 너무 크면 깜짝깜짝 놀라enez 한 두 칸 정도 내려놓고 그들은 경기도 중독으로 이브가 좀 떨어져서 좀 끊길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쪽으로 가면 쇼컷은 다 열어놨거든요 근데 한 밖에 놀면서 안 간 부분이나 스토리에서 이 쪽으로 가면 깜짝이야 힘 kol고야 두번 땐 이곳에 불편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데요. 저는 이곳은 꼭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지하여, 이곳은 지하여, 뭐하나, 이곳은 지하여, 이곳은 지하여, 이곳은 지하여, 이곳은 지하여, 지하여, 이곳은 지하여, 그런데, 저 지금 잠깐 얘기해 주시골. 일단 앞부분은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외우고 있겠네. 겟코인 신부도 깨는 방법이 있었어요.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을. 아 예 일단 전부 다 무시하고 갈겁니다 그냥 가야될 부분 으어어어 이거 어떻게 한다? 싸워야 한다 오케이! 봐봐 안오나? 안오네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리 와! 깜짝이야! 아 맞다! 그거 바꿔놨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바꿔놔야지 현지 러브 두 룩 아 이게 봐 방금 닦아놨죠? 오케이 号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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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nity 어어어어어 3km languages facebook 안녕, 다음 칠시 자 이제 승부 29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. 승부는 제 기억에 맞으면 들어가서 이 묘지가 있는데 저 묘지를 기점으로 돌면서 싸우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 묘지에 뵙겠습니다. 이 묘지에 뵙겠습니다. 신호 레슨 뭐하는지? 하하하하하 아이쿠아 아이쿠아 ㅇㄹㅇㅇ ㅇㄹㅇ 나 바로 달립니다 나 바로 달립니다 Oh 아휴 안식 저 하자 죽인게 어딨어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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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 아 아 ben 아 아 아 아 아 도망간다! 안 돼 안 돼 안 돼 무의 이제 맞죠? 이겁니다 바로 여기가 방금 전에 그 프로치를 받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어린아이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짠 짠 게트코인 신부 바로 잡았죠? 이게 여기까지는 쉽게 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페 rajd 오오오오 웰컷 워티 웰이 워 파워 그리고 당하이 이제 브로찌를 주러 가보겠습니다 아마 일단 병실에서 오이쉐프카 그 뒤에 가면은 또 뭐 해주는게 있어서 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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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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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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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해돈의 지아묘지 부터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스코인 신부 잡았구요 그래도 옛날에 했던 그 꼼수가 다 기억이 나네요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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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기억은 나네요. 여기 교단의 돌방치 교단의 연발 교단의 연발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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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아디오스!